어? 야! 형! 나 누구야? 이 위에서 어디 있어? 이 위에서 어디다 숨겼어? 민도야? 어디 있을까요? 알아 맞춰보세요. 없어, 이 위에서. 뭐 계속 이 위에서 찾고 있어. 그때 당시 예전에 너 나한테 총선 날 있지, 배에다가? 그때 전시장 폭파 사고에서 사망한 사람이 이 위에서야.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쫓은 거는 허상 같은 거죠, 허상. 이거 허상도 아니다. 나였어. 이 위소가 아니라 너였다고? 그럼 내가 별장에서 본 놈은? 이... 저 개... 나였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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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라 님. 네? 잠시 들어주시겠어요? 자...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... 야! 야! 미쳤나 봐 어떡해요 이거 실태도놈 데이터베이스 연구 삭제됐는데 이거 돕고 안 되잖아요 그쵸? 살려도 살려도 어떻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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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참 다들 피곤하게들 사시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쫄고 준석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나는 언제든지 이 위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준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란 씨는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어요 책임지고 기자회견하지 않을까 전 국민 70% 유전자가 한순간에 삭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라 절제였어 감히 네가 날 속여? 니깐 놈이? 넌 오늘 자로 당장 해고야? 바라던 밭니다 아!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꼭 숨 쉬어 야 너 아람반 같다 야 너 이거 해 너 역시 대새끼야 꺼야 야! 내가 그냥 이걸로 쫓아 나, 그냥 이걸로 쫓아